이게 이제 200개 조항이었고 185개 조항이었고 298개 조항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문제는 시험에 이렇게 요런 것들이 나온다 했습니다 298개 조항이 있는데 요거를 다 외울 거냐라고 하는 거죠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사실 여러분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UCP도 방금 보셨지만 39개 조항인데 그것마저도 어렵고 힘들고 CISG도 101개 조항 또는 88개 조항인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298개 조항을 다 공부를 하실 거냐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심화반 때 일부 자료를 정말 일부 특정 테마 예를 들면 환호음 정도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 샘플 차원에서 보여드릴 텐데 보여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보여는 드릴 텐데 기본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기초적인 정리를 하시면서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있고 실제 조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일일이 체크해서 보는 거는 사실 매우 불합리하다 또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는 비현실적이다 라고 감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또는 너무 좀 버겁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어느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개념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로는 이런 ISBP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신용장의 어떤 특성이나 거래 원칙을 공부를 했었고 그 원칙 중에 엄밀 일치 원칙과 상당 일치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상당 일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14조 D항하고 14조 2항을 활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ISBP라고 하는 이런 국제표준은행 관행 관습과 관련해서도 어떻다? 상당 일치 원칙의 논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루핑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해설과 관련된 부분에 보시면 약어의 해석은 요거는 같은 의미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엄밀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불일치지만 약어 소위 말해 허용하겠다라고 약간 완화된 추세 그래서 ISBP도 상당 일치 원칙의 논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요거는 뭐 직접적인 어떤 활용 테마는 아니지만 그 관계를 보실 때 우리가 CISG 공부를 하시면서 CISG가 뭐냐라고 하면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통일 협약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101개 조항에 불과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어떤 추럭적 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규범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PICC 또는 유니드로이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정이 서로 상반된 게 아니라 이 규정에 대해서 이것들이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한다 요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관계는 마치 우리가 추후에 공부를 하게 될 UCP의 규정하고 그 다음에 ISBP 규정이랑 거의 뭐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즉 그래서 신용장과 관련된 국제 규범이 UCP도 있고 ISBP도 있어요 ISBP도 이렇게 공식 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ISBP도 있지만 이 관계는 뭐냐라고 하면 둘 간에 상충되는 게 아니라 UCP라고 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4조 등을 비롯해서 서류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되거나 배제되는 게 아니라 UCP를 어떤 보완하는 어떤 추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치 PICC가 CISG를 대응 또는 보완하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알아두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장안한 수상자 그리얼호와 제외한 한 tissu 그리고 이 장안한 수상자 기준을 보면